과장님, 과장님. 내가 왜? 에이, 에이. 잠시만요. 어휴, 싫어. 응. 말씀하셨습니다. 백내미 씨. 지금 몇 시예요? 몇 시일까요? 6시 3분. 벌써 퇴근 시간이네. 아휴,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? 난 집에 가기 싫은데. 저, 더 이따가도 되죠? 네? 아휴, 제가 무슨 실수라도. 퇴근들 하세요. 아휴, 회식은 안 하십니까? 아니, 승진 축하 받으셔야죠. 저기, 새 식구도 왔고. 연말엔 다들 스케줄이 있고. 아휴, 날씨도 꾸물꾸물한 게. 찬바람 불 땐 회식이죠. 저 오늘 회식하는 거예요? 이 사원증 목에 걸고. 아휴, 전달부터 대박. 안 해요, 절대 안 해요. 사원일 때도 구 팀장님은 단 한 번도 회식한 적이 없어요. 네? 아니, 회식 좀 해 주시죠. 그래야 얼른 친해져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죠. 그럼 회식하시죠. 아휴, 이... 진짜 제가 잘 아는 저기 중... 저 빼고 가세요. 예? 아니, 저도 저 집안요. 팀장님 승진 축하 회식이래잖아요. 주인공이 빠지면 어떡합니까? 사원일 때는 빠지더라도 이제 팀장님인데 같이 가셔야죠. 아니요,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. 먼저 갑니다. 뭐? 시간이 별로 없어?